2020년 5월 2일 흉가여행 15탄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무기 와.. 개신개라우 그냥.. 잡기의 기운도 현재까지는 안 느껴져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스쳐 지나감도 없어 자 여러분들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요 와 미쳤다 봐봐 내 말 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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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쪽 물을 여세요? 이상합니까? 이상합니까? 뭐야? 이상합니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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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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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왜.. 뭐.. 저거... 이거.. 여기.. ここ... 이거.. 이거.. 이거 왜.. 여러분들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히힣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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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힣 창고.. 저 건물 2층에 공간이..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보다시피 지금 여기거든? 2층에 공간이 없어 지금 여기가 1층인데.. 2층에 공간은 저기 하나밖에 없거든 지금 저기? 봐봐 여기가 다 뒤덮였거든 봐봐 엄청 장난이지? 저기가 지금 2층에 공간이 없어 지금 이게 1층인데 2층에 계단이 있단 말이야 뭐지? 2층에 계단이 없던지.. 2층에 공간이 없어 지금 여기가.. 여기가 1층인데.. 2층에 공간은 저기 하나밖에 없고 있는데 지금 저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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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하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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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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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nabe. 으헤헤awan 으흠 으흠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